이 사람은 모르시나요 양전한 몸매에 아니요, 아니요. 어, 아니요. 왜 언니가 나왔어? 무슨 일이야? 어? 우리 혜연아이 어디 갔니? 어디? 혜연아이 어디 갔니? 혜연아이 오라이 오라이. 꼬리 잘렸어. 오랜만이야. 감사합니다. 저 핸드폰 없어졌어요. 네? 네? 차가 있어. 차 있어? 아니, 여기다 나왔는데 어디 갔지? 아니야, 저기 있어요. 초청 잘랐는데. 도착하자마자. 하시겠어? 네. 머리가 아주 많이 길었네. 그쵸. 이 발을 못 하셨나봐요. 저 지금 여기 보여요? 왜? 큰일났어. 머리 다 난리 난 거? 근데 잊어버린 줄 알고 서운할 거였어요. 그래서 내가 왔잖아요. 어? 우리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. 맞아. 새벽 안 가서 좋아, 안 좋아? 조.. 안 좋아. 하하하하. 국장님 수영 기르셨네요. 태백, 태백에서 금방 오셔가지고. 국장님 수영 뭐 해요? 안녕하세요. 올 때마다 시끄러워가지고. 잘 안나? 저 좀 컸어요. 진짜 컸다고? 네. 이거 뭐 하는데 처음 가보니까. 어? 하하하하. 이거 찍어. 이거 봐. 아니. 오는 길에 초콜릿. 아니 누가 뭐 좀 산 줄 알겠어. 어떻게 해. 이거 봐요. 너무 귀엽죠? 진한이가 줬어요. 여성스러운 사람. 허어! 맛있는 거 걸렸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. 원래 구겨져 있는 거 맞죠? 그럼요. 종이라고. 나중에 오게요. 친한 겸. 오케이 오케이. 왜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없어졌어? 어 밥 시간이야. 어 밥 시간이야 밥 시간. 밥 시간 다 됐어. 밥 시간 밥. 밥 주세요. 감독님이 맛있는 거 매기. 이거 하세요. 제가 하다 볼게요. 이제 오랜 날. 멋있다.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? 삼성 생명 블루밍스 멋있다. 얘랑 단독 카메라. 아직도 나 시상식장에서 블루밍TV 하는 게 귀에 맴돌아. 나 상 받았어. 블루밍스. 클레버 힘내. 블루밍TV. 블루밍스. 이리 가방해? 맨 2003년대 마이베이? 뭐 갖고 가요? 아니 왜 거기서 가위가 나오는 거예요? 테이프로 하다가 저의 소중한 간식 저 주셔도 내가 먹을 거 있어요? 있어요 더 있어요 근데 가방에 뭐 할 거 많이 들었어? 그 바람막이랑 아이패드랑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요 아 잠이 무거운 거 아니에요? 아 그 멀리 떠나기 위한 준비 나이스 언니 캐리어 좀 아 네 캐리어? 괜찮아요 다 같이 붙여 보러 왔어요 자기 핸드폰 다 버리고 이거 엄마가 어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 어 햇살이 유치원 선수한테 빛이네요 아 음 와우 앞에다 대놓고 너네 켜놓네요 맨날 감독님 믿고 놀려요 감독님은 놀려고 그랬어 왜? 비딘님 아 나 계속 써야겠다. 이 자리에 햇살 뭔가 여주인공처럼 나와 봐볼래? 이거봐 근데 여기 그냥 이거 밉에서 딱 가려졌어 야 너 엄청 어두워 원래 어두워요 진짜 언니보다는 하나예요. 맨날 이래요. 아니 제가 다 할 줄 알아요. 아니 진짜 이거 피부부터 봐봐. 어머 어머. 아 팔을 내야지? 어머 어머. 얼굴은 좀 많이. 아니 금방 더 발라서 그래. 태연 이쁘게 나와야지. 아 왜 카메라 없나? 아니 안 이쁘게 나오는데 죄송한데. 선생님 눈치. 거짓말 못 해가지고. 피다. 예쁘죠? 뭐예요 이불 위에? 아니 이거. 아이씨. 좋았어. 뭐 이불이에요? 덮으려고? 장시간 비행에 덮으려고. 이불. 이불이에요? 진짜. 먼저. 제 거예요 이제. 갔다 오면 제가 훔쳐갈 거라서. 크록스도 예쁜 거 입길래 훔쳐가려고. 좋아. 오늘도 바지 거꾸로 입어가지고 뭘 안 하려다가 말았어요. 바지는 왜 자꾸 거꾸로 입히는 거야? 야 너 나 말해야겠다 안 되겠다. 왜? 뭐야 뭐야 얘기해줘요. 그건 안 느껴요. 아니요 안 줘. 근데 나 여권으로 안 줘. 입이 건지 건지 건지. 빨리. 말은 사야 돼. 우리. 잠겼어. 근데 나 여권으로 안 줘. 빨리 열어줘. 안 열어줘. 빨리 열어줘. 내 잠궜어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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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로 열어로. 개극해요? 조금. 아 조금. 아 조금. 아. 시원하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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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즬이 그렇게 못생겼다고. 놀리드만. 얘는 자기가 못생긴 게 좋아서 규정했대요. 아니야. 나도 그렇게 하지. 무슨 소리야. 무슨 소리야. 무슨 소리야. 아니 그게 아니라. 못생기게 한 다음에 이제 딱 풀었을 때 예뻐 보이는. 아 상대적으로. 그걸 노리고 있대요. 근데 나 이거 튀는 색깔 하고 싶었어. 왜요? 내가 여기 해줄게요. 일비로. 무슨 색 원해. 베라 나 무슨 색 원해? 안달래요. 뭘 해야 되는데. 아시아나 회원이 아니었구나. 몰라요. 하나도 몰라. 지금 있는지도. 죄송한데 오늘 처음 나가시는 거예요? 아니 나는. 죄송한데. 제가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회의를 많이 들락날락 하신 걸로 알겠는데. 나 해준 적 그때는. 지금 몇 살이에요? 스물하나. 그러니까 이제 할 때가 됐다고.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. 배웠어 이제. 아시아나 회원가입을. 하면 뭐가 좋은데요? 이제 아시아나. 이렇게 하는 거지. 세이미소서한테 한마디로 해주세요. 참 결심이잖아요. 됐어요 사진. 왜요? 왜요? 그래서 배윤인가?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데. 아 재미없어요? 혜윤이 죄송합니다. D 시즌 때? 아니 부산 오신다면서요. 안 갔어요 아직도? 연락도 없어요. 그런. 맨날 말만 하지. 이번엔 진짜 뭐 꼭 온다고 말만 한다고 이러고. 이 영상 가면 또 뭐 아내지가 바빠가지고 그런다고 할 텐데. 그치. 그치. 살아 있는지 모르겠네요. 언니 살아 계시나? 그 용인의 미가? 거기 뭐 집이라서. 카드만 제가 가져갈 때. 다른 건 다 괜찮아요. 저랑 같이 안 가주셔도 되고. 카드만 달라서. 네. 들어왔는데 안 힘들었어? 많이 힘들었는데. 그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니. 버티면서 했고.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부상으로 나오게 됐잖아요. 솔직히 이제 이번에 들어왔을 때는 진짜 안 나가려고. 이 일을 안 물고. 열심히 해서. 좋은 성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누가 뭐 괴롭힌다거나. 또. 근데 언니들이 되게 작하시고. 잘 챙겨주셔가지고. 적응은 진짜 빨리 했어요. 누가 제일 재밌어? 저쪽에. 다른 날씨 같은 거 아니에요? 예의로. 찍어주지 마세요. 이번에 이제 모자이크로 한 번 찍어주세요. 이제. 이제 와서. 진한 언니가 코코에. 응. 슈팅 설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. 이 노래 부르는데. 코코의 그 아들 말고. 아빠 닮았다고. 아 규리 못 만났겠네 그럼? 만났어? 진짜에서? 어. 어떻대 규리? 규리. 규리 살이 다 빠지고 오던데? 아 그랬어? 다 빠졌어요. 저는 보자마자 알았어요. 그래? 그래서 만나서 살 빠졌냐고 하니까. 빠졌대 이 기록. 잠. 모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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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계셨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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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티비. 플루티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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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유림 잘 친네? 갑자기. 진짜 꼬조라 유림아. 어? 무슨 노래야? 코코 노래 그렇게 잘 부르신다고. 여기 마마코코예요. 마마코코. 마마코. 마마코. 나 그거 미국의 류자. 진짜. 눌리는 거 아니에요. 귀여워서 그래요. 귀여워서 그래요. 신난 사람에만 그러거든요. 아 진짜? 유린이한테 물어봐요. 푸는 사람 있으면 전화하세요. 빛나. 사랑해. 고마워요. 혜란이가 커피 사야 되거든요. 여유가 다 사야겠네. 장부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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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원래 소희랑 지연 언니 거 샀어야 되고 경은 언니가 지수껏 샀어야 되거든요. 경은 언니가 무르기를 하자는 거예요. 아 무르기요? 네. 얘는 이제 한 판에 이 여덟 명을 사는 거 맞나? 6만원 정도 쓴 거 같은데. 뭘로? 장부내기. 보강은 나쁜 거예요. 지연이한테 한 5만원 더 낀 거 같고. 아 진짜? 털렸어요? 막 지연아. 아니 언니는 근데 또 화재 계속. 흥분이 너무 세. 근데 안 얻어먹을 건 아니잖아요. 어. 안 불쌍한 형들도 안 먹고 가. 혜란이 왜요? 혜란이 오늘 17잔 사야 된대. 너 졌어? 내가 꼭 8월달에 이긴다는 안 불쌍이야. 블링티비. 맞아. 블링티비 재밌어? 재밌더라고요. 고마워요? 나 블루이스 좋아하잖아. 아 블링티비. 블링티비. 어 그래. 언니 좋아하지 그래. 편집 스타일 좋아. 맞아. 배놓고 그냥 다 나가. 따라왔어. 너무 재밌어. 여기서 예능감 좀 뽐내고 갈까? 예능감 없잖아. 이거 진짜. 언니 따라해. 블링티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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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블링티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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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. 말 안 되는데. 잘라주세요. 블링티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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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니. 되고 있는 거예요? 블링티비. 우 front에 overlap. 블링티비. 블링티비. 형 그 provokable. hunger. JIM. وه zinc 대 word. 크래비. 여기 코코아 아빠 사진 한 번만 해주세요 혜란이 긴 머리, 짧은 머리 아 긴 머리 짧은 머리? 어 네가 남아 네 복수를 바로 너한테 너 먹으면 안 돼 안녕히 계세요 프리티비 파이팅! 파이팅! 소이도 파이팅! 고마워 혜란도 파이팅! 고장님도 파이팅! 지넌 언니 바이바이 지넌 언니 그거 닮았어요? 네? 겨울왕국에 나오는 도마뱅 귀여워 귀여워 닮았잖아요? 언니 나 아니잖아! 나 이거 아니거든? 잘 데려가 나 가고 싶어 나 헛으로 가고 싶어 저 대신 유니버 입고 결제해주세요 안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돼 안녕 어? 그냥 들어가는 수집하게 해주세요 어 수집하게 들어가 갈쏠? 건축 물 물 수집하게 수집하게 깨잎 데이바이 손잡고 내려주세요 이건 깨끗하게 불이 바로 Americas 밑으로 길 nadziej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